우겨진 마스크 마스크 해봅시다 이거 오늘 자격증 내가 한 번에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를 할 수 있을까? 6가지 동작이 있는데 할 때마다 거기 체크를 이렇게 해도 돼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어때? 어때? 별로야? 응 방금 0 정도 응 안 떨려요? 떨려 막상 떨리는 건 없는데 또 내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해 이런 입사이트 하는 거 그리고 뭐 제주도 어디 매달리고 어렸을 때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거 지금까지 못해봤잖아 지금까지 이런 거 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 오늘 꼭 장 플라이어가 돼가지고 치료증을 꼭 받도록 도전 도전 우와 이렇게 만들어준다 컴퓨터 케이스를 통원아 통원아 이리 와봐 저 그걸 할 거예요 깜짝이야 또 튀어나왔어 나 한번 봤어 사잇 저 해? 그거 써야 돼요? 이거 3명이랑 4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cheep 체력 동원아 30위 해 아니 네가 해야 해 이거 응 정동원 쓰고 싸인 상자로 오기 자랑해 마스크를 활용한 가을 성형? 아름다운 미치겠네 1차 너무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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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꺼보다 올렸어. 어, 어려워. 한꺼보다 올렸어. 아, 어려워. 아, 너무 멋있어. 아까 우리 알려준다. 어. 우와. 나도, 아 나도 저기 올라가면 돼 싶은데. 되게 가볍게 타는 것 같아. 야 저거 봐봐. 저거 저거 봐봐. 저거 봐봐. 이거 찐 리액션이야 이거 어쩔 수가 없어. 어떻게 저렇게 잘 타는 거야. 이거 재밌다, 난. 재밌을 것 같아. 되게 재밌어. 이거 따로 한 번 와서 한 번씩 그냥 체험 정도로는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. 그림자스. her. 감사합니다.